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국회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분위기가 좀 다른데 특히 당내 선거 열기가 뜨거워요?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원내 일당인 만큼 국회의장 후보도 뽑아야 하는 건데요. 물밑 경쟁이 벌써 치열합니다. 그러면 두 선거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뽑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내 최대 개파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 주류 친명계로 완전히 교체가 됐죠. 누가 친명이냐, 이재명 대표의 마음, 소위 말하는 명심은 어디에 있느냐가 최대 기준점이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실제로 원내대표와 의장 두 선거 판세를 취재하다 보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누굴 지지한다더냐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기자,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취재가 됩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들과 온라인 소통에 나서서 한 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국회의장은 중립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강성 지지층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육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혁신 의장이 되겠다며 선명성 강조에 나서기도 했죠. 그런데 명실공의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의장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내가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선 것이 추미애 대표에 대한 일종의 브레이크 같은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한번 뒤를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만나자. 누가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 영수회담 소식에 제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하시길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낸 건데요. 창당 한 달여 만에 12석을 만들어내며 어엿한 제3당 수장이 된 조 대표. 지난 14일 이미 언제 어떤 형식이든 만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악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 대표는 어떤 말을 하고 싶다고 그러나요? 입장문 보면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는 내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주요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 크지 않다는 전망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 대표의 입장문, 되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